그니까 선빵이 너무 느리... 아니 못 익혔어! 다시 나한테 연습해! 그거 하려니까 좀 더 말리는 것 같아. 지금 연습하고 있잖아, 새끼야. 왜 연습을 해야... 와, 흑한 걸 뻔이나! 아니 연습을 해, 키키 이러고 있어, 지금 계속... 에이스 동정! 안녕하세요! 우와, 잘한다. 잠만, 잠만, 잠만. 라로드씨 걸고 오는다, 가만히다. 하잉! 키키 언니가 못 따라가신지 얘기는... 잘할 것 같은데? 자, 3, 2, 1, 파이팅! 아, 나 손이 확 풀렸어! 아, 첫 판으로 섰네! 안 봐준다! 3, 2, 1, 파이팅! 진짜로 한다, 라지 안 봐준다! 저런 항상...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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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..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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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얍! 너 실력 좀 늘었냐? 너 양... 쌍... 쌍... 쌍, 칼로 가는 거야? 하나, 하나, 둘, 셋! 레츠고 아 나 진짜 못해졌는데? 어떡하지 초기화 됐다 초기화 아니 걸포우가 거품이었는데? 나 걸포우가 걸었어 나한테 쳐발렸어 걸포우다 아 품 잃었다 품 잃었다 품 잃어버렸다 다 까먹었어 벌뽀 언니 뜨자 뜨자 덤벼 언니 손 다 뿌렸어 아 변순데? 얘들아 일로와봐 그 칼전 우리 몇 명이고 지금 모여봐 그러면 내가 지금 그냥 대충 팀 짜줄게 이만희 전수찬 쯤에 먹고 벌뽀 라롯이 나 이렇게 할게 내가 먼저 갈게 오케이 오케이 확인 파이팅 아니다 누나가 갈게 내가 먼저 갈게 알았어 첫째 사람은 못 이기지 나 어제 너랑 1대1이었어 뭐지? 9대9가 그랬대 근데 저는 탈전이 처음이여가지고 파운드 드릴게요 3 2 1 파이트 응 선빵 필수 야 덤벼 전수찬 어제 내가 아니다 나이스 걸포 오 잘한다 나이스 안되지 다 덤벼 야 이거 피카라 피카라 누나 피카라 아 안돼 안돼 회장님 뭐하십니까 파이팅 회장님 나이스 나이스 샷 나이스 파이팅 아 이거 반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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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에서 아 뒤에서 그랬지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이거 봉준아 나랑 한 판만 뜨자 응 근데 선빵이 진짜 유리한 거 같아 선빵 치고 나면은 뭔가 쭉쭉 들어가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선빵 맞고 나면은 자식 와 나 P1이야 근데 다시 다시 아 아 영상 어떻게 하냐 아 아 아 아 아 다시 해 어 가보자 렛츠고 일단 눈시곱 오른쪽으로 그냥 쭉쭉 가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그냥 이렇게 와 언니 이거 진짜 좋은데? 스카 나랑 뜨자 나 완전 깨달았어 렛츠고 히트다스 키면 안 돼 씨 페이러니였네 어떻게 막 낸지 봐보자 시작 와 방금 뭐야 이거 아 난 잘해 형 히트 안 닳았어 자 고고 응 와 이건 못 맞겠어 탕 탕 탕 탕 앞으로 좀 붙어봐봐 맞을 때 뒤로 빠지면 내가 이렇게 와 이렇게 와 오 뭐야 달리기 왜 이렇게 빨라? 나도 한번 해볼래 이만희 다시 하자 깨달았다 이게 들어가는 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때리고 나 달리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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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는데 뭔가 냥냥 펀치처럼 나가는 그 게이지가 아 이렇게 이렇게 게이지 다 찰 때마다 이렇게 아 어디 응 이해돼? 응 이해됐어 나한테 맞아봐 잡아 타이밍에 봐 아 2박자로? 아 2박자로? 어 나 츠메랑 떠볼래 내 스타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니까 하얗 이렇게 적으로 해도 돼 얼굴 나는데 어 겨우 이겼다 와 근데 칼질은 좀 랜덤이다 응 맛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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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더블레트 너무 사 그니까 선빵이 너무 아니 못 이겼어 다시 나한테 연습해 그거 하려니까 좀 더 말리는 것 같아 지금 연습하고 있잖아 새끼야 연습을 해야 아 아 와 흑한 걸 뻔이나 아니 연습을 해 키키 이러고 있어 계속하는 게 이게 연습 아니야? 아 개웃기네 얼마나 긁었으려고 속속이다 출물지역 아 신인공 아 깜짝이야 뭐야 뼈 맞은 느낌인데 노템전 할래? 안 해 미리 하면 재미없다고 봉준이가 하지 말라 그랬어 재미로 한 판 하든가 1대1 노템전? 그냥 칼 하나 들고 응응 그래 검은 있어? 검은 없어 잠깐만 만들어 볼게 침대에 침대 없나 여기? 아 침대에 있어 이거 뭐 없는 게 없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조금 걸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나 좀 잘해 응? 잘해? 응 확실해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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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너무 좁다 음 여기서 풀피아 그냥 하면 돼 하하하하 안 봐줄게 여기 여기서 하자 너무 좁아 너무 좁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안 됐어 덤벼 바베큐 바베큐 맛 좀 까겠어 아프지? 내가 피가 더 마라 응 칼 던져 하하하하 알파노 아 개피인데 아 나 칼을 던져가지고 아 나 개피 아닌데? 피 완전 많은데? 아 아 아 내 전력을 노출 안하는 거지 진짜 제대로 해줘 이제 망판하자 이리 와봐 이제 네가 와라 못해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나 안할래 재미없어 개노재비다 나 죽이고 해 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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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태어났어 침대를 깨면 어떻게 해 황무중에 태어났잖아 방금 저 어떻게 왔어 침대 Monte 저 여기서 들어가는거야i 저 여기서 들어가는거야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정 미쳤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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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노래는 안해? ㅋㅋ 다르네 역시 강성 고수는 다르네 감정이 미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